이곳에서 구기점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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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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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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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쌀쌀해졌습니다. 또 출발하겠습니다. 차를 이렇게 붙여놨어. 경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